네, ES335입니다. 네, 여러분. 세뱃돈 받고 머피랩 오래 들으셨습니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뱃돈을 받아서 머피랩을 살려면 그 세배를 한 동네가 아니고 한 구 정도를 다 돌려다녀야지 뭐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좀 특별하신 분들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뱃돈 우리 어렸을 때 기준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친척들이 좀 많은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세뱃돈을 제일 많이 받아본 게 어느 정도 받아보신 기억이 있나요? 제가 외가 친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족들이 5천, 6천까지 다 엄청 친했어가지고 엄청 보이겠다. 작은 할아버지 댁도 가야 되고 큰 할아버지 댁, 둘째 할아버지 댁 다 돌았어요. 그럼 꽤 됐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한 30만 원? 근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열몇 살 때 대충 또 중고등학교 가면 세뱃돈도 약간 좀 애매해지잖아요. 제일 많이 세뱃돈을 받을 때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한 이때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뱃돈은 보통 만 원, 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5천 원도 있었고 왜냐하면 만 원, 2만 원도 사실 되게 많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큰 돈이었죠. 그때 5만 원짜리가 없었던 때니까 애초에. 그래서 보통 이제 형 말, 5천 원, 만 원. 5천 원, 맞아. 형은 만 원 주고 동생 5천 주고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약간 사업에 성공하신 삼촌이 3만 원. 맞아, 맞아. 3만 원이면 이게 큰 거였어. 정말 잘 산 거예요. 그 이제 명절 때 올 때 포텐시아 타고 오시고 포텐시아? 아카디아 타고 오시고. 그렇지. 아카디아를 포텐시아 타고 오시는 삼촌이 이제 3만 원. 맞아, 맞아. 그 삼촌은 무조건 3만 원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 3만 원. 이제 대학 간다고 하는 형들은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선물을 해 주시고 그랬죠. 맞아. 좋은 거 뭐 디카를 사준다던가. 그때는 디카는 없었고. 없었고 뭐 전자사전. 아 그래 전자사전 세대구나. 샤프 전자로. 좋아요. 왜냐면 비쌌잖아요. 아! CD플레이야. CD플레 그래. CD플레. CD플레. CD플레 사줬던 기억이 나요. 맞아, 맞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안티 쇼크 CD플레 사줘야지. 왜냐면은. 책상 탁 쳐도 CD 안 흔들리는. 왜냐면 그때도 CD플레는 비쌌어요. 비쌌죠. CD플레 10몇만 원씩 했어요. 10몇만 원씩 했는데. 좋네. 추억이 또 빠져들고 있네요. 선생님 시대는 어땠나요, 3배? 그 옛날 500원짜리 모르셔요. 큰 거. 종이. 종이 알아요. 종이 알아요. 네. 그걸로 받았는데 그때가 내가 중학교 때까지 받은 기억이 나는데. LP. 응. 그냥 라이센스가 1500원이라 그러면 오리지널이 15,000원 정도.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너무 많이 나네. 그거 3장 살 정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요? 그러면은 선생님 궁금한 게. 네. 그때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나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올릴 때. 얼추. 한 500원? 400원? 응.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은 150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나는 1200원. 응.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 77년도가 8년도에 스타워즈 이제. 왜 그렇죠. 제국의 역습 보러 가는 건데. 그 조조 할인에서 250원. 아 굉장하네. 아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당시 때 500원을 준다는 가치는 지금의 만 원의 가치가. 그러네요. 만 원 받는 거네요. 만 원 받는 거. 저도 그때 이제 뭐 많이 받으면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 근데 제가 받았을 때가 저도 제 기억에 한 30만 원 정도. 아 그렇죠. 재밌네요. 올해 또 여러분들 세뱃돈을 또 어떻게 받으셨는지 삼촌 한 300명 있으면은 머필을 한 번에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포텐시아 타는 삼촌이 있어야 돼. 아 그렇죠. 그냥 삼촌도 안 할 때. 포텐시아 타는 삼촌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포텐시아를 아실까? 네 그러게요. 백수 삼촌 한 명 있으면 세뱃돈을 다 꼬어가. 맞아 백수 삼촌이에요. 맞아 맞아. 삼촌한테 줘봐. 삼촌한테 줘봐. 맡아줬다. 삼촌이 맡아줄게. 5만 원만 줘봐. 5만 원만 줘봐. 우리가 그럼 백수 삼촌이 안 된 게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오늘은 울트라 라이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저렴해요? 네 886만 원이면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아니 뭐 포텐시아 한 200대만 있으면 되겠네. 이게 뭐 울트라 헤비로 가게 되면 가격이 천만 원으로 훌쩍 뛰어넘어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깁슨의 머필 헤비고 할로바디 아니면 뭐 어쨌든 머필 헤비 라인이면 천만 원 밑이면 아유 뭐 괜찮아요. 싸네요. 약간 이런 또 이상한. 이상한 기준이 생겼네요. 저희가 이제 뭐 ES335를 워낙 많이 커스텀샵에서 다뤘었는데 5961도 물론 좋아했습니다만 유독 64를 우리가 좋아했었어요. 64가 지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기어들이 이미 두 개나 있는데 2022년도에 84점을 받았고요. 사운드는 무려 38, 37, 38. 미쳤죠. 전 세계 모든 기타 중 제일 좋다. 이 정도예요. 은총 씨는 이거 사가신 분 축하합니다. 저는 숙성장인 머필 84였고요. 그 다음에 83.67 거의 또 똑같은 점수죠. 이게 2023년 작년에 했던 기어고요. 세상 모든 기타 중에 제일 좋다. 똑같네요. 은총 씨 이번에는 꼭 사세요. 저는 향수를 부르는 기타 향수기. 이게 지금 보면 사운드에는 다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36에서 37, 38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도 똑같은 모델인데 작년에 했던 모델과 똑같고 시리얼 럼버만 다릅니다. 그냥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진행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점수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886만 원이고요. 메이드 USA. 전장 105.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0에 50. 51. 이 정도 보입니다. 12프렛 뒷뚤레는 80mm이고요.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머필의 베이지드 니트로셀룰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의 미디엄 C쉐임 넥에 클러슨 싱글라인 더블링 튜너예요. 더블링이고요. 네. 너트는 나일론에 42.85mm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에 지퍼 공격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간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투볼륨 초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에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퍼텐셜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 시터 들어가 있고요. ABR1 라이트웨이터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겠죠? 좋아야지. 우리가 아는 소리니까요. 몸에 좋은 기름을 잘 발라놨죠. 네. 컴프레서 킨 거 아니죠? 아니죠? 우와. 아 좋다. 이게 제가 리뷰할 때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는 컨텐츠가 되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건데 내가 어떤 기타를 썼을 때 내 실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120, 150이 되는 기타가 있고 내가 실력이 80, 70으로 떨어지는 기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기타라는 것 같다. 연주 스타일이다 아니면 사운드 자체가 나한테 훨씬 더 시너지를 주는 기타들이 있는 반면에 떨어뜨리는 기타가 있는데 얘는 저한테는 확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오는 기타. 응. 그리고 기름이 너무 잘 발라졌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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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펜더로 해도 해도 좋은 사운드 네, 바로 펜더로 네, 바로 펜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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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 펜 펜 브리티쉬 감성 한 스푼 좋습니다. 그냥 좋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운드죠. 현 밸런스 체킹 해볼까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육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웅당당 웅당당 할 때 소름 돋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냐 이거. 그럼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뿅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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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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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기타. 정족기. 정족기. 보기 꼴보기 싫으니까. 또 오히려 중고가를 방어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진짜 실제로 손해를 안 본다. 그럼요. 여기 원래 깨졌냐 안 깨진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거는 또 랠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랠릭을 사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만의 또 커스터마이징 랠릭을 마음 편하게. 원래 그거예요. 핸드폰도 처음에 새 거 사자마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기스 하나 나면은 막 마음아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산 다음에 바로 여기 한 번 깨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진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죠. 이거네. 저거 뭐야 이거. 웨더 체크네요. 웨더 체크 해놨어요. 성능에는 아무 주장 없고. 그럼 우리 이런 기타리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헤드폰들이 멋지지 않나요? 손은 갖다 대지 마세요. 손은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여기도 살짝 웨더 체크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미세한 유리까로 바뀔 수 있게 되겠네요. 엄청나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약간 상처난 걸 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타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죠. 정리를 해보면서 케이스를 끼우지 않고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오늘 다양한 기타 시연해 주시느라 고생 아주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은총 씨와 함께 더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저희는 저희 큰일매입니다. 기어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